인피니티 스톤 반지 짠! 6가지 색깔의 스톤 반지에요. 원래 가운틀렛으로 만들지만 예쁜 반지를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만들 수 있고 멋지게 이렇게 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워 반지를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이건 일반 반지 접기 그리고 나머지 5개를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사이사이를 붙였어요. 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 재미있게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요? 색종이는 6가지 색상이 필요해요. 이렇게 빨강 노랑 주황 파랑, 보라, 연두, 빨주, 노, 초, 파, 보 이렇게 6가지 색상 필요하구요. 색종이를 반만 사용할 거에요. 자, 그리고 연결해줄 양면 테이프와 가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요? 색종이가 다 준비되었다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먼저 이렇게 반을 접어서 반만 사용할 거에요. 반만 반을 오르구요. 자, 안에 이 색깔이 반지의 색깔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에요. 먼저 길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쓱쓱 다시 한번 반을 접어주세요. 쓱쓱쓱 이렇게 접구요. 다시 펴준 다음 다시 요 가운데에 반 표시선 보이죠? 여기에 반을 다시 접어줘요. 표시선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에요. 쓱쓱쓱 이렇게 접고 자, 위쪽도 똑같이 이렇게 반을 가운데로 모아서 접어줍니다. 쓱쓱 자, 이렇게 펼쳐서요. 이제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넘겨서 반을 접어주세요. 쓱쓱쓱 자, 이렇게 접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는 펼쳐져 있는 4장으로 보일 거에요. 4장으로, 그리고 뒤에는 2장으로 보여요. 이렇게 잡구요. 4장짜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펴줘요. 전체를 다 펴 볼게요. 짠! 자, 이렇게 가운데가 X가 됐을 거에요. 제 상태에서 아래쪽 한 번 접고 한 번 더 두 번 접어요. 자, 그리고 위쪽도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표시가 X가 안쪽에 보일 거에요. 그대로 선을 한 번 이렇게 접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요. 반대쪽도 이렇게 있죠? 대각선으로 반대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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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X자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봐서 이쪽을 이렇게 눌러서 그대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앞뒤가 이렇게 맞도록 맞춰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이렇게 안쪽으로 반을 접고 옆쪽도 이렇게 반을 접어요. 자, 그리고 뒤쪽도 가운데로 접어줘요. 얘도 가운데로 접어줘요. 자, 이렇게 접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뒤로 꺾어줘요. 양쪽 다 뒤쪽도 이렇게 한번 꾹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펼치는데 이쪽 손가락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 이쪽에 살짝 넣어서 이렇게 반을 살짝 벌려줘요. 짠! 파란 색깔 스톤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여섯 개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빨간 색깔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뒤로 바늘 접죠? 쓱쓱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바늘 접어줘요. 쓱쓱 쓱쓱 접고 다시 펼쳐요. 그리고 또 바늘 이렇게 접어줍니다. 위쪽도 아래로 이렇게 바늘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잡고 펼쳐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반을 다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잡고 펼쳐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반을 다시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4장짜리 보이는 것을 이제 2장짜리 쪽으로 이렇게 세모로 접어줍니다. 쓱쓱 쓱 자, 이렇게 잡고 이제 표시선이 생겼죠? 짠 다 펼쳐줘요. 펼쳐주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하나 두 번을 잡아요. 이렇게 자, 위쪽에서 아래로 또 하나 두 번을 접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 X자가 보여요. 가운데 X선은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더 이렇게 가운데로 위에도 아래로 가운데로 내려서 접어줘요. 뒤로 돌려서 뒤쪽도 똑같이 한번 접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짠 자, 요런 모양이 됐을 거에요. 그러면 요 사이를 벌려서 끝까지 여기 끝까지 접어줘요. 뒤쪽도 반대로 해서 요 부분을 꼭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펴요. 뒤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조금 벌려줘요. 두번째 반지가 완성되어 가요. 이렇게 해서 모두 색깔별로 여섯 개를 만드는 거에요. 자 빨리 만들어 볼까요? 뿅!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개를 만드는데 네 개는 미리 한번 접어놨어요. 자 이제 붙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색깔 배치를 어떻게 할까만 잘 생각을 하시구요. 양면 테이프와 가위로 양면 테이프를 먼저 잘라두는 거에요. 양면 테이프를 잘라서 잘라주세요. 요정도 크기면 될 거 같아요. 자 먼저 주황색 주황색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할게요. 이렇게 하고 빨강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리고 빨강색을 붙일때는 높이를 맞춰서 눌러서 붙여줘요 약간 벌어졌을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너무 아래쪽에 하면 벌어지면 안예쁘니까 조금 위쪽에 붙여주는게 좋아요 여기 높이만 맞춰서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색을 붙여줄게요 여기 붙이고 파란은 또 높이를 갖게 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리고 보라색을 붙여줄게요 여기다 붙이고 이번엔 보라색 보라색도 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붙여줘요 이번에는 면두색깔을 붙여줘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올거에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운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들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건데 엄지는 끝까지 끼운다는 생각을 말고 나란히 배치를 할거기 때문에 끝부분만 살짝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붙일거에요 이렇게 짠 짠 자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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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라줄거에요 이렇게 해서 얘는 이쪽에 붙여요 가운데 부분 여기 첫번째 부분 손가락을 딱 생각해보고 이 정도 잘라주는거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에 이렇게 붙일거구요 얘를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넣을거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편 이쪽편도 한번 잘라줘요 자 첫번째 자르고 한꺼 건너 뛰어서 두번째 이 부분도 이렇게 잘라 그리고 끝부분도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할때도 이번에도 양면테이블 사용합니다 자 풀도 괜찮아요 근데 빨리 붙이는게 양면테이블 사용을 빨리 붙으니까 양면 테이프로 여기도 여긴 너무 기니까 조금 잘라주고 우리 친구들도 손가락을 한번 대보고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고 붙여주면 더 좋아요 사이즈에 맞게 하면 더 좋겠죠 뒷편에 붙이고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요 나중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여기 뒤쪽에다가 붙여주고 자 양면 테이프를 여기 뒤쪽에다가 여기다가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쪽에 꾹 눌러서 붙여줘요 빨리 붙어요 이렇게 어 이게 너무 깡맞게 붙였나 이렇게 붙여주고 또 이쪽 파란색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거에요 안쪽이 아니라 뒤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살짝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넉넉히 붙이는게 좋아요 너무 딱맞게 하면 끼울때 빨리 끼울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빨간색깐 뒤쪽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끼우고 마지막 주황색 그리고 또 노랑이 남았죠 주황색은 마지막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죠 잘랐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붙여줄거에요 이렇게 안쪽에 붙이고 이번에는 짠 이렇게 짠 붙여줬어요 한번 끼워볼까요 손가락을 먼저 내 손가락만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지를 살짝 걸쳐주는거에요 이렇게 이쪽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쪼온 자 다시 이 부분을 살짝 떼어서 조금 더 위로 붙이고 안쪽에도 붙여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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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짠 짜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마지막 마지막 파워반지 짠! 노란색을 마저 붙여줄게요 노란색도 여기다가 붙이고 슝 돌려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테이프를 이렇게 좀 붙여줘요 깔끔하게 붙어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자 모두 완성되었는데요 인피니티 스톤 반지를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짠! 끼우고 슉! 짠! 어떤가요? 퓽! 슝! 천하무적 인피니티 스톤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우와 모두 이렇게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스톤 반지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요 퓽퓽 라는 천하무조기다 그럼 다음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